안녕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장려금 똑똑하게 챙겨가기 5분특강 오하나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연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먼저 이 공제라는 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제가 뭔지 아세요? 공제의 사전적 의미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재산을 모아두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어떤 재산을, 어떤 목적을 두고 모은다는 뜻인데요. 뭘 같이 모으는 걸까요? 내일채움공제는 재직자와 사업주 또는 재직자와 사업주와 정부가 함께 공제금을 정립해서 만기 때의 이 정립금을 전액 모두 재직자에게 주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립한 금액보다 만기에 받는 금액이 훨씬 많겠죠. 자, 연봉 올라가는 소리 들리세요? 자, 내일채움공제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그리고 일반 내일채움공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대상과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세 가지 공제가 한꺼번에 생긴 건 아니고요. 어떤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순서대로 생기게 됐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건 일반 내일채움공제입니다. 자, 핵심 인력이라고 표현되는 이 우수 인재들, 장기 재직을 원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오랫동안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유인으로서 마련이 된 거죠. 장기 재직자 대상이었던 우리 일반 내일채움공제와는 다르게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서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신설이 됩니다. 2016년 7월에 신설이 됐는데요. 말 그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고요. 시행 초기에는 2년형, 지금 현재는 3년형도 있는데요. 2년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최초 만기금 수령자 탄생. 2016년 7월에 시행이 됐으니까 2년형이면 2018년 8월쯤에 만기금을 수령을 했겠죠. 2년 동안 근로자가 300만원 정립하고 1,600만원 받아갔대요. 이런 제도예요. 그리고 2018년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2년형으로만 있었던 청년 내일채움공제에서 3년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 요건도 새롭게 들어갔죠. 1년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아직도 너무 시급하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로는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 때문에 이 두 가지 공제가 출범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내일채움공제의 개념과 그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